부산진구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설명회는 의원 등록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이 안내됐습니다.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은 의장과 부의장 등 집행부 선출 준비 등 9대 의회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원 정수가 1명 줄어든 부산진구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각각 9명씩 선출됐습니다.